김동건 선수는 이제는 김동건 선수의 현재 플랜은 정보법이거든요. 아까 그 벌처 게릴라로 통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아비터 추가 이전에, 아비터 생산 이전에 타이밍 잡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타이밍이 지금 전부여야 되거든요. 상집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알텐데 김동건 선수 김동건의 반응은 일단 팩토리는 늘리고요. 네, 저 팩토리 딱 돌아가는 타이밍에 술바, 김동건은 거기에다 거의 숲을 걸어야 되거든요. 네,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손철왕은 다음 작전, 다 다음 작전까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동건 선수도 추가 멀티를 지금 시도를 하는 건가요? 네, 서로 비슷한 시점입니까? 자, 센터는 간단히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캐리어가 아닌 아비터의 선택이 김동건 선수에게는 좋은 것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캐리어가 부담스럽지만 아비터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손철왕이 이번에 셔틱을 탔거든요. 뭐를 탐해? 자, 마이는 하이템 플러까지! 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읽었어요! 네, 원래는 드론을 엄청나게 폭사를, 아, 폭사는 아니고 드론을 엄청나게 잡아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SCV들은 맷집이 좀 있어갖고 움직이는 SCV 하이템 플러로 다수 잡아내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움직임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두 번의 스톰을 정말 잘 썼죠!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네, 아, 이제 저렇게 자꾸 뒤를 귀찮게 하면 선존되어서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김동건 선수가 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손철왕 선수 방금 전에 하이템 플러트랍도 상당히 적중했는데 지금 센터 쪽에 시도되고 있는 김동건 선수의 이곳 멀티를 이곳 멀티가 무작정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김동건 선수가 병력이 쏟아지거든요. 자, 아비터 쪽 지금 뭐 생산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상 병력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막 갖췄었을 때 손톱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다 보유한 건 아니에요. 아비터 봤으면은 김동건 선수도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해야 됩니다. EMP를 같이 써주면서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예. 프로토스의 아비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그한테 테란이 좀 많이 밀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야, 몸이 한 번 더 놓으니까! 1타 2타 캐롱! 이번에도 한 번 더 누적되는 건 이거 너무 큰데요? 야, 이거 이, 이런 하이템 플러 견제가 왔을 때 테란들이 보통 일꾼을 어디다가 찍어주느냐 이거를 손철왕 선수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응징하기 위해서 복수해야죠! 그 SCB의 원호를 달려야 되는데 레이스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완전히 놓쳤거든요, 지금 셔틀을. 아, 손찬호 선수가 진짜 평소에 그리고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이거. SCB 잡기. 뭐, 주위에서 얘기할 때 이 손찬호 선수의 어떤 그 셔틀 견제 플레이에 대해서 뭐, 친하니까 동요 선수인이 짜증 날 정도라고까지 하는데, 네. 네, 테로를 아주 어떻게 도망가는지 맵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히 아나봐요. 두 박 딱 찍는데 반 이상 걸려요. 일단 뭐, 아비터에 대한 의도는 파악을 해서 EMP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근 선수. 네, 김동근 선수가 약간 실수인가 본데요. 아머리를 일반적으로는 셋까지는 안 짓거든요. 뭐, 이 뭐, 기상공 공방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공중 유닛 공업까지도 좀 뭐, 미리. 글쎄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 병력 이만큼 모였고요. 이제 중압적으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손찬호. 두 번의 견제로 꽤 재미를 봤고. 아, 이제 정면에 나와 있는 이건별트에 한번 타격 줍니까? 자신이 원하는 조합이 완벽히 같아진 건 아니에요. 아비터가. 뚫을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거 지금 뚫릴 수 있거든요. 자, 이명년만 갖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까? 사이베스톰. 아, 약간 짧았어요. 이야, 이번에는. 이건 뭐, 조금 더 짜증 안 났겠어요. 1타만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저 SB는. 저 레이스는 뭐 한 1킬 도 없네요. 야, 오른쪽 날 다 모아가면서 드디어 아비터 출연. 여, 여전히 지금 그 초반 빌드의 격차를 김동근 선수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동근 선수의 어떤 역전 드라마가 나오려면 손찬호 선수가 아비터 활용에 있어서 미스를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비효율적으로 써주면서 너무 들이대다가 자리 잡은 테란에게 엄청나게, 시점말을 좀 꼬락하고 어마어마하게 병력 공백이 생겼을 때 김동근 선수가 밀어쳐가지고 멀티하고 앞마당 밀고 이러지 않으면 거의 안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손찬호 선수가 자신이 다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는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면 리콜쇼합니다. 이제 리콜쇼가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카트리나에서 아비터가 가진 이점은 본진과 멀티 쪽에 리콜쇼를 했을 때 전방 배치되어 있는 테란들의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먹는 자원과 병력 생산 기지들의 개수를 감안을 하면 손찬호 선수는 이제 200입니다. 금방 200입니다. 지금 200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동해번떡, 그러니까 아비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력은 전부 전진 배치할 수가 없고 동해번떡, 서해번떡 하는 거예요, 손찬호. 들어가나요 이걸? 네, 진로가 잠시 대기해, 잠시 대기해. 굳이 들어가서 유닛을 한번 순화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리콜에 쓰는 게 낮춰지면 괜히 갔다가 병력을 좀 잃게 잃었습니다. 뭐 큰 대비지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런 정도 몇 개 잃는 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드리드에다가 엄청나게 대패를 당하는 게 문제지. 이제 견제... 다시는 안 당한다. 아무튼... 그리고 아비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야, 할루시네이션을 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를... 그냥 감독 아비터는 좀 아니고 아니면은 뭐 스카우트나 좀 뽑아갖고 스카우트로 미사일 터레스 좀 맞아주면서 올 때 EMP 써야 돼요. 자, 위치 잘 발, 위치 잘 발, 위치 잘 발. 이야, 위치 잘 발. 성공! 괜히 아비터만. 그리고 저기 두르려고 하면 잠원을 꽤 낭비를 했습니다. 김동건 선수 반은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일찌감차 안했고 장대편의 의도를, 안 들어간 의도를. 아, EMP 쇼크웨이브는 저... 그... 어,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쓰기가 참 까다로운 마법이거든요. 아비터가... 네, 니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스테시스필드와 클로킹에만 의존하면은 패슬 EMP가 잘 써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비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테란이 참 골치 아픈 유닛. 뮤탈리스프 다음으로 골치 아픈 유닛인 네. 비파일러에 대해서도 EMP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아, 견제 잘하네요. 그렇죠.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견제끼리 있습니다. 괜히 형님들 뒤를 치는 거는 털에 변수를 여졌어요. 네. 근데 지금 변수는요. 김동권 선수가 아비터 체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좌측 라인을 다 가져가고 리콜을 사전에 방지하고 스테시스필드 못쓰기 EMP 써주면 네. 아, 아직 또 들어갔죠 EMP? 아, 그런데 지금 배슬이 두 개가 얼었어요. 네. 근데 뭐 배슬 하나만 하나만 일단 아... 지형상 분리하죠. 그렇죠. 계속 지금 데미지 먹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잃고 있어요. 지금 소초롱에. 네. 배슬 하나만 살아있으면 저 그 아비터의 아, 주변을 그로킹화하는 이 능력이 별,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배슬을 또 얼릴 수 있는 아비터는 EMP 맞아버렸고. 어, 글쎄요. 지금 김동권이 교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비와 공격이 좀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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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어떤 자원상으로 보다 소초롱 선수는 아직까지 200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상병력의 어떤 운영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병력을 다 잃었을 때 폭발적으로 다시 늘리냐면 게이트웨이 웨이만이라도 3, 40개씩 늘려야 돼요. 그거 네. 먹고 있는 자원이 지금 풍부하다면 게이트웨이를 늘려놓는 게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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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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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게이트도 뭐 투스타도 벌써 가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자원이 아주 빡빡한 상황도 아닌 테고 아, 약간 늦게라도 캐리어 가죽 좋죠. 네. 네. 아, 지금 해, 하이템플러들 왕창 올렸는데 또 EMP들 같죠? 자, 아직 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좋은 곳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성공. 아니, 아비터 마법도 아비터 마법이고 네. 아니, 템플러들도 지금 스톰을, 지금 탱크가 지금 바로 질러다게 노출되고 있어요. 경력이 분산됐어요 네 벌초가 딴 데가 있습니다 이 탱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요 이것만 잘 망아내고 오히려 역공격을 가게 되면은 아니 지금은 토스가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역공격하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역공격하면 토스 골익됐어요 아니니까 이 경력이 또 죽어요 지금 아비토하고 템플란에 똘똘 뭉쳐있듯 이의 비암박 들어간 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대박이었어요 아주 게이트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닛이 지금 나와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패 이명령으로는 안되거든요 순식간에 패 유닛아웃은 130대로 떨어졌어요 손찬형은요 괜히 수습하면 안되고 지금 수습하면 안되고 괜히 토스저도 수습 금방합니다 지금은 김동근 선수 몰아쳐가지고 어디하나 사격을 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시즌 풀고요 아 손찬형이 아비토의 운영이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전수만 이룰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손찬형 선수의 어떤 아비토 운영에 대해서 김동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아비토의 스트레이싱 필드나 리콜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주 너무 적중하고 있거든요 병력 순서 진한 병력이 입사업에서는 김동근 선수도 할만하다라는 거죠 아비토가 욕까지 활약되지 않으면 아니 그냥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상분들끼리 네 그리고 김동근 선수도 값싸고 빨리 나오고 그냥 조금 잃어도 상관없고 마인만 여기저기 쫙쫙 깔아두면 토스한테 부담됩니다 벌초 정말 많이 써주면서 베스를 많이 뽑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EAP처럼 잘 써주고 있는데 베스를 최대한 많이 뽑아갖고 네